강서구가 2021년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. 이번 사업으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. 2021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한의학적인 치료를 기반으로 난임 부부의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. 강서구에 주소지를 둔 만 41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면 지원 가능하며 모두 84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동안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첩약비용의 90%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는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자가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. 점검 후 결과지를 출력해 관련 서류와 함께 보건소 건강관리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 신청방법은 강서구청 홈페이지, 소식광장, 공지 새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소식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 2021년 한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면 됩니다.